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또 다시 한번 대만에서 연합군이 그 다음에 난세의 제도에서 다시 또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30일 오늘 오전 8시 9분경에 아마미오섬 여기는 가고시마 현입니다 아마미오섬 근처에서 근해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하루의 지진을 보시면 5월 30일에는 여기 내무로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최근에 계속해서 호카이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서요 이런 적은 작년에도 없었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내무로, 쿠시로, 도카치, 어제 또 우라카와 그제 우라카와 그 다음에 또 히타카, 소라치, 루모이 전체가 다 다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내무로 남동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고요 그리 나서 이제 어제 두 번째 지진은 이시카와 현에서 또 지진이 났는데 주부지방에서 또 계속해 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그 일본 전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성을 갖고서 계속 대만에서부터 도쿄로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대만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도쿄로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서큘레이션 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오가사와라 제도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이 아버지의 섬인데 여기서 어제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40km였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다시 또 이 괌하고 마리아나지에도 이쪽이 움직이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라인 이 라인이 움직일 때는 여기가 헤드쿼터 여기가 컨트롤타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오가사와라가 움직일 때는 이즈제도, 카산섬, 이오지마 그 다음에 계속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진이 난단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즈 오오시마까지 치면서 결국에는 이즈반도, 사가미 트러플이라든지 이 난카이, 도카이 트러플을 치면서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도쿄 23구와 다마시를 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엔 다시 계속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대만을 치고서 계속 올라와서 구마모토 치고 지금 계속 치는 거죠 이게 반복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북쪽에서 이 알유산이라든지 쿠릴, 캄차카를 칠 때는 또 호카이도를 또 치면서 말씀드렸던 네모로, 쿠시로, 독가지, 우라카와, 시타카, 소라치, 루모이를 치면서 또 이 도마리 원정 30년간 3종 수속 배출 축소를 축소보고한 방사능 배출에 대해서 그 위험한 도마리 원정에 폭발 위험이 있는 것이 호카이도예요 그 다음에 호카이도에 만약에 이 라인에서 서쪽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키타에서 만약에 지진이 날 경우에는 아키타 영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처기 때문에요 아키타 쪽이라면 또 아키타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쪽 라인이라면 대한민국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네 번째 지진을 보시면 지바현이 북서부에서 3.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0km 지금 보시면 이 도쿄대와 붙어있는데 지금 도쿄라든지 사이타마를 치고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게 인접해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군발 지진이 지바현과 이 이바라키현에서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도 지금 이바라키현에서 5점대가 3번 났습니다 5점대 지진이 3번 났고 또 지바현에서 또 지진이 났는데요 오늘도 또 어저께도 또 지진이 났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결국에는 도쿄와 사이타마를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럼 군마현에도 영향을 도치키라든지 바로 또 후쿠시마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의 이즈반도 이즈반도를 치면서 또 사가미 트러플을 건들겠죠 그러면 이게 사가미만 건드나요? 그게 아니죠 이게 그 난카이 도랑카이 여기 보시면은 난카이 도랑카이 도카이 이 트러플을 또 건들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시쿠쿠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도쿄시마 보이죠 도쿄시마 아카야마 그래서 야카야마 이 간사이 지역도 지금 위험하고 교토라든지 오사카 효고현 보이고 이쪽 다 아이치라든지 시지오 여기 보면 야마나시입니다 여기에 지금 후지산이 있어요 후지산이 이 도쿄를 건들면 후지산도 건들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해가지고 어제 6번 연합군이 또 났습니다 어제 연합군이 해서 2번 났죠 그래가지고 총 6번 났는데 계속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고시마현의 이 아마미오섬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진이 그 다시 치고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지금 지진 사항을 좀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2월 20일부터 오늘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업데이트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업데이트 된 겁니다 도카라열두에서 253번 지진이 났고요 다음에 후쿠시마에서 59번 미야기야에서 54번 나가노 북부에서 25번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20일부터 1월 1일 진도 1 이상의 지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지금 지진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 이쪽이 이게 보십시오 이게 미나미 도복구에서 어쨌든 이 이 어쨌든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했던 그 지역을 어쨌든 물론 지금 뭐 구마모토라든지 다른 지역 호카에도 중요합니다 뭐 니가타 후쿠인 대지진 기후현 나가노 히다산맥 대지진 다 중요한데 그래도 어쨌든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지진이 났던 이 후쿠시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야기현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야기현에서 7.3의 강진이 난 이후에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후쿠시마해역에서 발생을 했죠 이때 미야기현에서 그 2011년 3월 9일날 발생을 7.3의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일본 정부 기상청에서 그 별 문제없다 그냥 바다에서 지진 한 번 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4.5 4.2 4.2 이렇게 치니까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2 두번 칠 때 걱정 안하다가 갑자기 그 이후에 9.1 바로 4.5 4.2 4.2 그 다음 바로 9.1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죠 그러면서 그냥 뭐 일본 아예 그냥 전역을 정말 건드려버린 거죠 단지 후쿠시마 앞바다이 도호쿠 미야기와 후쿠시마 이쪽만 뭐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이 뭐 이와키 뭐 이런 샌다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일본 전체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피해를 봤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가슴 아픈 일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쿠시마의 59번 그 다음에 미야기현의 54번 지금 2월 20일 이후에 5월 31일까지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난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거에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구마모토에 16번 났는데 여기 계속 또 치고 올라올 거 왜냐면은 지금 대만으로부터 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해야지 이바라키현에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14번 해약에서 그 다음에 남부에서도 12번 계속 이게 결국 도쿄라는 얘기 이게 도쿄 바로 붙어있으니 도쿄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쿄를 지바현 이게 결국 도쿄를 지바현 9번 이게 결국 도쿄 9번이라는 얘기에요 또 여기 그 이바라키현 북부에 보낸 9번 이것도 도쿄를 아홉 번 쳤다는 얘기에요 여기도 또 지금 지바현 남부도 아홉 번 이게 다 도쿄랑 붙어있기 때문에 도쿄를 계속 도쿄 도쿄 23구와 다마시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에요? 후지산도 치고 있다면 바로 붙어있으니까 후지산도 과거에는 100년 주기 200년 주기 10년 주기 5년 주기 3년 주기 1년 주기 이렇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는 이게 최근에는 주기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짧아졌어요 굉장히 그 얘기는 뭐에요? 반복해서 계속 친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에는 사쿠라지만 화산을 뭐 세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쳤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쿠라지만 화산을 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쿠라지만가 폭발하겠죠 아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다산맥 지금 시가현이라든지 지금 기후현 기후현 기후현을 보세요 기후현의 지금 시다산맥 쪽에 일본의 북알프스 쪽에 시다산맥 거기에 다 활성단층이 있단 말이에요 활화산들이 계속 지진하면 어떻게 계속 거기를 치면은 결국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뭐 온타케 화산도 그렇고 다 전체가 폭발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지금 가고시마부터 가고시마현부터 이 저기 어디에요 아우머리까지 더 길게 보면은 최 서단인 저기 그 요나쿠니부터 최동단인 이 호카이도의 내무로까지 난세의 제도에서 이 오키나부터 호카이도까지 전체가 지금 대혼란에 빠져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